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원로 부재, 원로 실종이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평생 동안 본인이 갖고 있던 강직한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을 정도는 그렇게 여러분 권력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판사 출신의 상당히 신망을 받던 감사원장 출신으로 최재형 씨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거지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고 선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씨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네요. 최재형 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달긴지 달걀 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품어야 된다. 그리고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1호 혁신안은 공천관리의 근안 분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8월 21일 날 큰 틀에서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이라는 지향점이 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는 것도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판사 출신들이 이렇게 계산적인 그런 의견을 내네요. 판사들은 좀 대쪽 같아가지고 원리원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리원칙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실정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속한 시간 내에 명예가 훼손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판사 출신이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국민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씨를 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을 김종인 씨가 한 거지 않습니까?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측근들은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기 때문에 당 내용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한다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한 작가분의 말씀이 아주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기대 난망입니다. 원칙 부재 여기서 당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판사는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속한 시간 내에 이준석의 명예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판사스러운 판사다운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인생을 참 어떻게 살았는지 남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왈과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공적인 문제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최재형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네요. 정소희 님은 이 사람도 죄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준석이가 정도를 넘어갈 때까지 간 인간 더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품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을 겪었으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도니까 봐주면서 지내온 겁니다. 찬성이 이름 206명이고 반대가 16명입니다. 이게 그냥 여론조사입니다. 이종욱 님입니다. 진짜 갈수록 가관이네. 그냥 조용히 할 일 하시기 바랍니다. 뭘 품습니까? 최재형 의원님 이게 무슨 입양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입양아 말썽 피우는 수준으로 준석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그냥 최재형 의원은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준석이가 종로의 국회의원으로 꼽아줬다고 착각하셔서 두둔하시는 거라면 진짜 현실을 냉정하게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195명이 찬성이고 12명이 반대입니다. 이게 민심인 겁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나온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시민들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지 상식이 이름 다른 것이 정소희 님이나 이종욱 님 의견이지 않습니까? 정충식 님은 최재형 의원님. 인정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감사원장 하실 때 그 촉은 집에다 놔놓고 다니십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66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합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그렇게 살모 안 된다 이야기는 거지 않습니까? 달걀 품는 것도 아니고 참 기가 찬 거죠. 김성수 님은 당신도 별 수 없는 정치 시정 뭐구나. 이진호 님은 최재형의 말을 들으면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라는 그의 사악한 의도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석이라는 썩어 동화줄에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이건 간에 최재형 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며 앞으로 그에게 크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기 페이스북에 선거 공정성 문제 글을 올렸다가 급히 내리고 그 다음에 입 싹 닦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소심하기는 그냥 이루 말할 데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김남주 님께서는 더 원색적인 지적을 하게 되는 이준석이 핵심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주니 고맙고 황송하십니까? 최재형 씨는 참 잘 모르는 인간입니다. 70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로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신문 보겠죠. 신문 보니까 말하고 언행을 잘해야 되는 거죠. 보통 시민들이 뭘 지금 원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내용이 지금 길거리를 다니는 보통 시민들의 의견일 것이고 그 시민들 의견 가운데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도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생각을 할까 그런 부분이 참 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최재형 의원의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데 한 분이 글을 남겼네요. 그 글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최재형 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민심입니다. 기상조 님이 최재형 의원 님은 제발 세상을 바로 보시고 바른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기하의 감사원장 때 모습을 바랍니다. 현재의 자리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내려오시면 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임관수 님은 바로 본다는 것과 바른 소리가 무엇인지요. 각자의 이해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한다면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듯 합니다. 각자의 이해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실은 사실이고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인 거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이준석을 품으라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것은 관점이 다르든 어떻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임관수 님은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매사를 바라보시는 것 같고 기상조 님은 절대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옳은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절대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옳은 게 뭐가 있노 사람들 보기에 따라 다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틀린 것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로 따지면 소크라데스가 기상조 님 같은 개녀를 가졌고 소크라데스의 반대에서 궤변을 펼피는 그런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임관수 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주 지극히 소크라데스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옳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올바른 것이 있고 정의로운 것이 있고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고 그게 다 혼란스러우니까 뭡니까 선거를 훔쳐도 응 사전투표 조작해도 응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 땅땅땅 잘못된 거 하더라도 모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체질에 잘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녹색 장원님이 오늘도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이렇게 희망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는 정권만 바뀌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속이 더 터집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저는 녹색 장원님 말씀이 100% 동의하거든요. 앞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파 지도자라고 뽑아 놓으니까 허리멍텅하지 않습니까? 회색 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뭡니까 선거에 선거 데이터나 재검표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걸 다 깔아뭉기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 선관위, 대법관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나라냐고요. 나라가 아니죠. 마피아 집단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죠. 국정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국정의 모든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허리멍텅. 허리멍텅. 저는 참 대한민국에서 치라는 단어가 허리멍텅한 겁니다. 사업가들이 허리멍텅하면 백발백중 망합니다. 가장 여러분 허리멍텅하면 어떻습니까? 가솔들, 식굴들을 엄청 고생시킵니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어떻습니까? 공동체 전체를 파밀로 놀는 거죠. 허리멍텅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히 해야 되죠, 매사를. 그래야 영도 서고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도 긴장하고 막 대야 들지 않고. 이준석이가 저렇게 대야 되는 것은 이준석이가 나쁘지만 이준석이 얼마나 말랑말랑해 봤으면 저렇게 대야 들겠습니까? 집권 초기에. 그것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거든. 물론 이준석이 잘못하고 나쁜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대야 될 수 있냐. 웃기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허접스럽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해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한 번 탁탁 눌러 이렇게 튕겨보지 않습니까? 권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위험도 필요하고. 얼마나 우습게 보면 뭡니까? 새파란 37살짜리가 대통령에게 대두르고 뭡니까? 개국이니 무슨 뭡이죠? 양국이니 무슨 뭡니까? 말고기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되돌아보면 지금 가는 게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걸로.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겁니다. 정책도 좋은 게 좋은 걸로. 오래 가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걸로. 좋은 게 좋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빚내가 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최재형 씨가 해야 될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시민들은 지위고하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실정법에 대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에 따라 처벌이 될 것이 아니면 방면이 될 것인가 결정이 돼야 되지 그냥 달기 달갈 품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어라. 에라이 나이값들 좀 해야 되고 설법 때 나왔을 겁니다. 판사를 얼마나 여러분들 날렸으면 감사원장이 되겠습니까? 나라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하고 다니니까 이 선친이 살았으면 참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감투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권력의 감투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지 평생 자기가 유지해왔던 꼿꼿한 그런 이미지들을 다 그렇게 버릴 정도로 그렇게 감투라는 것이 자리라는 것이 귀한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발언들이 다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잊혀질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 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키워드 검색하게 되면 10년 20년 전을 다 덜쳐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신해서 이야기하고 조신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김인성 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탈권위 엄청 위험한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탈권위 이렇게 하면 사람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탈권위 가지고 돌아갑니까? 작은 사업체도 뭡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기업체나 이런 부분 회사 산업사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장이나 회장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젊은 날. 그 예를 들면 1,000명, 2,000명 정도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장들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이. 그거 없으면 어떻게 끌어가겠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가 맨날 해롱해롱하고 뭡니까? 그런다고 집안이 평화롭습니까? 적정한 정도의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고 강단이 있고 결기가 있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 권위가 서는 거죠. 자식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대통령이 탈권위 해가지고 고생길이 훤한 거죠. 그런데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60대가 되면 그냥 거의 골격이 그대로 딱 재화가 돼가지고 말하는 습관, 걸음걸이, 표정, 그다음에 품행 다 그게 뭡니까? 털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변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